자 오늘은 아마 대부분이 내 폰에 있는지도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걸텐데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우리 보통 중고거래할 때 거리가 멀면 이렇게 택배거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상대방이 먼저 안전거래로 하자고 하면 어떤가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직접 계좌입금하는 것보단 훨씬 안전하니까 당연히 땡큐라고요. 아닙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존 안전거래 페이지와 완벽히 똑같이 만들 정도로 사기 수법이 치밀하게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이미 내 폰에 깔려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이 카톡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보면 일단 아래 부분에 점 3개 보이시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럼 윗부분에 페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카카오페이 메인 화면이 나오죠. 바로 여기서 전체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계좌 지킴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여기 상대 계좌 조회를 먼저 눌러서 보면 지금처럼 중고거래하는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를 입력해볼 수 있는데요. 더치트 기반 데이터를 통해서 사기 내역이 있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더치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하려면 앱을 깔고 로그인까지 해야 돼서 언거롭고 귀찮은데 카카오페에선 그런 거 없이 바로 조회가 되죠. 그리고 여기 내 계좌 조회를 누르면 내가 연동한 계좌 중에서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같은 걸로 도용 피해가 있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대포 통장에 연루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계좌 정지되고 난린데 이건 진짜 너무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